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Topic 137회, 읽기 1번부터 4번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읽기 1번부터 4번까지 1, 2. 갈로에 들어갈 가장 안 맞은 것을 고르십시오. 1번. 아침에 일찍 갈로에 7시 비행기를 탈 수 있다. 2번. 여기까지. 아라오야 이어가 부stäb지는 부참을 측면 부참을 본 수우를 암기 해외 다음 부참을 부참을 아침에 일찍 갈로에 일곱시 비행기를 탔수 있다. 참 라오다 드럼텔 그 일본 이로나야. 부르다 영정 문항은 비가 드리따에 두어 외모에. 일본 테크인 후에 집에 와 보니까 동생이 여행에서 갈로입니다. 일본 돌아와 있었다. 일본 돌아오게 되었다. 일본 돌아와 심연 헤따 사원 돌아오게 되었다. 아 아 아 이스따가. 우리 다 아이스탄이 미칠icient 다 기 생각하는 비가 늦어. 비족한 비가 되었다. 우리 더 아이스탄이 미än 그지 생각하는 비가 되었다. 참 라오 그에 아 아이스탄이 미칼Ag Amber 왼까지. 우리 다 아이스탄이 미칼랑 주의 인간이. 우리 다 아이스탄이 미칼랑 아빠가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소음치를 더 짐을 준비한 것들은 무조건이 있는것이 있습니다. 나은한com도의 영원한 시도를 날라아는 것입니다. 일본은 한국이 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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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이 맥. 의사의 논리 등장은 의사의 논리 등장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강의 An and J齁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안녕!